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색상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원형 아이콘을 클릭하여 색상 균형을 엽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 창이 열립니다. 조정 패널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열 수도 있어요. 속성 창을 보죠. 오른쪽에는 RGB 색상이 있고, 왼쪽에는 보색인 CMI 색상이 있는데요.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이미지에 색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레드 쪽으로 움직이자 이미지에 레드 색상이 추가된 모습입니다. 반대편인 시안 쪽으로 움직이면 이미지에 시안 색이 추가됩니다. 나머지 색도 같은 방식이에요. 추가하고자 하는 색상 쪽으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해당 색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책상 균형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아래 체크박스가 있는 광도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것이 체크된 상태에서는 이미지 밝기가 유지되면서 색상이 보정됩니다. 색상을 변경해도 이미지 밝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색상이 추가됩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RGB 쪽으로 색상을 추가할 때는 이미지가 밝아지면서 색이 추가되고 CMI 쪽으로 색상을 추가할 때는 이미지가 어두워지면서 색이 추가됩니다. 위쪽 색상도 확인해보죠. 작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크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밝기의 변화가 없어서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상단에 보면 톤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역을 보정해보죠. 이렇게 설정하면 이미지에서 어두운 영역에만 색상이 추가됩니다. 차가운 색상인 푸른색을 추가해보겠습니다. 밝은 영역에도 색상을 추가해보죠.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밝은 영역에만 색상이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색상인 레드와 옐로를 추가하겠습니다. 좀 더 분위기 있는 사진이 된 듯 하네요. 색상 균형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이미지에서 무채색, 즉 회색 계열을 찾아 샘플러를 만듭니다. 여기 어두운 회색이 적당해 보이네요. 클릭하여 샘플러를 만듭니다. 여기에 보면 RGB 값이 있는데요. 무채색인 회색은 RGB 값이 모두 동일하게 나와야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그런데 RGB 값은 비슷한데 RGB 값만 유독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미지에 레드 색상이 더 많이 추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레드 색상을 빼서 RGB 값을 동일하게 맞추면 이미지 색상을 어느 정도 바르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B107을 기준으로 색상을 보정해보죠. B와 G값이 같아지도록 그린색을 조금 빼보죠. B와 G값이 같아졌네요. 이제는 R과 GB 값이 같아지도록 레드 색상을 빼봅니다. RGB 값이 모두 같아졌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색상 균형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색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사진의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추고자 한다면 포토샵 37강 화이트 밸런스를 시청해주세요. 이번에는 기본적인 사진 보정 작업을 하면서 색상 균형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의 밝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레벨을 실행합니다. 감마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미드톤 영역의 밝기를 변경해보죠. 쉐도우 슬라이더와 하이라이트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해당 영역의 밝기를 변경하거나 대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웃풋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대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대비는 곡선으로 보정하고 레벨에서는 밝기만 보정해보죠. 1.1 정도가 좋아 보이네요. 다음은 곡선을 열어서 명암을 조절해보죠. 하이라이트 영역은 조금 더 밝게 하고 쉐도우 영역은 조금 더 어둡게 합니다. 이제는 사진의 채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활기를 엽니다. 활기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채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채도가 보정되면서 이미지가 깨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채도로 보정하면 책상이 부자연스럽거나 깨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활기를 이용하여 보정하고 채도가 부족할 시에 아래의 채도 슬라이더를 추가로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미지의 채도를 활기를 이용해서 조금 올려보죠. 마지막으로 책상 균형을 열어서 색조를 보정합니다. 쉐도우 영역에 푸른 색상을 추가해보죠. 잔디가 더 싱싱해 보이도록 그린도 추가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역은 더 붉은 노란색이 되도록 보정해보죠.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진 보정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